우리가 튀김 종류를 냉장고 보관해서 막 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바로 튀겨가지고 바로 튀겨가지고 냉동실에 제가 먹을만큼 양만 한번씩 먹을만큼 이렇게 조금씩 한 4,5개 비닐팩에다가 납작하게 눌러붙지 않게 이렇게 넣어서 얼려놨다가 어저께 꺼내 먹었는데 그대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할 때 넉넉하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조금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한 3,4분 딱 데워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섯 개 들었거든요 비닐팩에 비닐팩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고구마 채전이에요 채전 꺼내왔는데 요거는 다음에 데울 거고 요거만 데워볼게요 이거를 제가 냉동실에서 또 꺼내왔어요 이거는 저번에 잡채를 또 맛있게 해서 비밀봉지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한번 먹을 양만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 이것도 후라이팩에다가 달달달달 다시 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냉동실에 넣어놔도 아무 까딱 없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꺼내왔어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울 때 제가 그때 트여서 바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둘러붙지도 않고 이렇게 달그락달그락해요 접시에다가 적당한 크기에 담을 접시에 담아서 요렇게 담아서 실리콘 뚜껑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50초 정도 데웠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처음 튀겼을때 처럼 바삭바삭한건 없어도 아까 얼었을때는 아 뜨거워 뜨거워 눈러붙지 않았잖아요 며칠거리에 겹쳐서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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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서 먹기도 그렇네요 한번 먹어 볼게요 케찹에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케찹 찍어 먹는거 좋아해서 파근파근한게 튀겼을때하고 똑같네요 좀 식으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뜨겁거든요 찍어서 전혀 물기가 없고 파근파근 똑같아요 바삭바삭한 느낌은 없어도 그대로 해요 이렇게 튀겨서 냉동실에 보거나 했다가 먹고싶을때 조금씩 꺼내 먹으면 자주 안해 먹어도 잘 먹을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처음 튀겼을때 그 맛이에요 바삭한기만 없다 뿐이지 물기가 있다던가 그렇지도 않고 그대로 해요 속이 이렇게 파근파근하죠 감자 붓난것처럼 음식할때 넉넉히 하셔서 냉동실 보관해서 이렇게 드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